말 그대로만 되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 절실한 사람이라서 저도 시외지역에 살고 있어요 6대 필수 활동 영역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적했는데요 지금 현재 오영훈 당선인의 공약에는 그런 세부적인 실천 계획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15분이 아니라 20분 도시가 됐든 30분 도시가 됐든 정말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밋빛으로 바라볼 사안이 아니다 이번 개설 허가 취소에 관련해서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깨닫게 되는 부분이 바로 영리병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좀 이야기 꼬리를 많이 들고 오신 것 같은데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도시 먼저입니다 네 저희 조금 전에 라해문 위원장 인수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었는데 15분 도시 제주 공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봤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 관련돼서 분석하는 시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연 15분 도시 제주도에서 현실화 가능할까 그리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이 15분 도시를 또 추진하고 이 개념은 또 무엇이었나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그 라해문 인수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됐거든요 이 관련해서 뭐 그렇게 분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 15분 도시라는 것은 오영훈 당선인의 6대 핵심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주 전역에서 어디든 주거지에서 15분 안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병원도 15분 안에 병원에도 가고 또 장도 볼 수 있고 교육시설 학교나 그런 교육시설에도 접근 가능하고 또 운동시설 그리고 문화시설 그런 것들을 15분 안에 주거지에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오영훈 당선인의 15분 제주 공약의 핵심인데요 말 그대로만 되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 절실한 사람이라서 저도 시외지역에 살고 있어요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시외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요 그런데 이 15분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그런 과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사실 제대로 이 15분 도시를 구현할 여건이 되느냐부터가 먼저 거론이 됩니다 과연 여건이 되느냐 자세히 좀 이야기 풀어볼까요 한번 네 15분 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 밀도와 접근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지역 특성 등 여러 가지 격자 해소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제언이 나왔는데요 이 정도 그냥 꽤 추상적인 그런 제언이라 할 수 있겠죠 어제 오전에 제주 웰컴센터 웰컴홀에서 국내외 N분 도시 그리고 15분 도시 제주 실현을 위한 조건을 주제로 정책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아까 그 얘기를 좀 했었죠 네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맡았는데요 여러 가지 성결 고민 과제를 또 제출을 했는데 제주 상강과 해안 지형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지형에서 도보 그리고 자전거로 15분 접근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했고요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지역 특성 격차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꼽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 중심으로 간다고 했으니 그리고 차량 중심보단 사람 쪽으로 무기 중심을 이동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도보와 자전거가 중요해지는 것이고 제주의 환경과도 그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또 당연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15분 도시라는 개념이요 사실 제주에서 처음 시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추진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요 국내에도 추진이 되는 지역도 있고요 프랑스 파리 시장의 안이달고라는 프랑스 파리 시장이 2년 전이죠 지난 2020년 1월에 선거에 나오면서 공약으로 파리 15분 도시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 녹색 도시로 15분 이내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한 근거리 생활 기반의 도시로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걷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하면 생활 공간 내에 또 공동체로 활성화기가 비교적 수월해지는데요 이 공동체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 도시 계획을 꾸려가는 겁니다 사실 프랑스 파리는 지금만 봐도 우리랑 비교하면 걷기나 보행자 중심으로 굉장히 설계가 잘 된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좋아지겠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그러니까 녹색 도시가 또 초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파리가 추진하는 15분 도시는 모든 시민이 집에서 잠깐의 도보나 그러니까 15분요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거리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도시 개념인데 이 15분 도시 코로나19에 특히 대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또 기후위기 문제도 덩달아 막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기후위기에 따른 도시의 패러다임도 변화해야 한다 그런 인식도 반영이 된 그런 도시 개념입니다 최대한 차량 이용을 하지 않고 도보와 자전거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이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도시를 구현한다는 건데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친환경 차량이다 뭐다 하지만 사실 도보와 자전거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의미의 이동 친환경 이동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세계 주요 도시의 지도자 네트워크에서 이 15분 도시 개념을 채택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의 도시 영향 대응 방안으로 이 15분 도시 개념을 채택했다고도 합니다 지금 설명을 쭉 들으니까 개념도 이해가 됐고요 뭐가 더 좋은 것인지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도 알겠습니다 지금 퍼뜩 드는 생각이 우리는 제주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해서 다닌다는 개념이 가능할까 지금도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것은 아닌데 불편하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자전거 제주 지형 자전거 좀 타볼까 해가지고 타기 시작하면 금방 또 이제 내려놓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특히나 해안선을 따라 달리더라도 내리막길과 오르막길 계속 이어지고요 그건 뭐 환경적인 측면이니까 네 게다가 이제 해안선이 아니라 위아래 산쪽 방향 산 방향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경우에는 또 정말 피곤해집니다 힘들죠 네 내려갈 때는 뭐 편하게 이제 다닐 수 있지만요 그런 어떤 지형적인 요건 굉장히 이 부분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반드시 자전거 이용을 위해서는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세부적인 어떤 전제 조건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실천 계획이 먼저 반영이 돼야 성결 과제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성은영 연구위원은 N분 도시 그러니까 10분 도시 15분 도시 그런 걸 통틀어서 N분 도시다 하는데 이런 N분 도시의 계획 요소와 원리를 보면 토지 이용과 교통 시간 개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생활권의 구성 단위와 계획 공간 범위 기준 등을 도달 가능한 목표로 제시하고 주거 업무 상업 보건 교육 여가 등 6대 필수 활동 영역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적했는데요 지금 현재 오영훈 당선인의 공약에는 그런 세부적인 실천 계획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실천 계획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 아직인지 아직 고민을 좀 못 해본 부분인 건지 그거는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우리 뭐 다른 지역의 사례들로 한번 유출을 해보죠 해외나 국내 사례들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N분 도시라고 하는데요 주로 대도시에서 채택하는 그런 도시 개념입니다 대도시 해외를 보면 미국의 포틀랜드, 호주, 멜버른, 상하이 등이 중국의 상하이시 등이 15분 그리고 20분 도시로 이렇게 도시 계획을 추진하는 곳들인데요 다 대도시들입니다 이미 교통 인프라며 다양한 문화시설이나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충분히 확충된 공간인 거죠 인프라가 이미 거의 확충이 돼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N분 도시를 만드는데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국내는 어떻습니까 국내의 거대 도시인 서울시와 부산시에서도 15분 도시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1분 도시 서울을 그리고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15분 도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서울은 21분 도시를 만들겠다 부산은 15분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건데요 각종 시설이 밀집되고 지하철과 마을버스 등의 교통 인프라가 충분하게 구축된 곳이죠 그럼에도 15분 도시는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메가시티들에서도 이제 와서 꿈을 꾸고 있는 15분 도시 개념을 농촌마을들이 훨씬 더 넓은 제주 전역에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까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개념 자체는 좋다 치더라도 이것이 과연 실행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오영훈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데 그러면 아니 뭐 개념이 좋다고 하면 이걸 실현하려는 노력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요 네 성은영 연구위원은 주거지역 중심 생활권의 범위와 그리고 개발 밀도를 고려한 공공서비스 공급 전략 차별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봤고요 또 해안과 산간지형의 제주도에서 도구와 자전거로 15분 내 모든 일상생활시설에 접근 가능할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이미 거의 불보듯 뻔한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오영훈 당선인에게 직접 도보와 자전거로 15분 내 생활시설에 접근 가능할까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설명시 차량 이동까지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15분 도시의 근본적인 개념과 가치가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차량이 도보와 자전거 중심으로 설계한 이 15분 도시 개념인데 차량 이동까지도 포함해가지고 15분 안에 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개념이 흔들리는데 이른바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주형 15분 도시다 그렇게 많이들 변형해서 쓰기도 하는데 근데 또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강정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다 그렇게 이름 붙여서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개념하고 이름을 이렇게 매칭을 시킬 때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전 세계 대도시가 아닌 어느 농촌에서도 15분 도시를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15분 도시의 전제 조건은 상당한 도시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지적 중에 하나인 것이고 아까 예시를 좀 세게 드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리시장이 주창했다는 15분 도시 개념이라는 게 지금 김 기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미 도시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구현을 할 수 있는 혹은 도시화를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 건가요? 이미 지금 현재 사례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 대도시에서나 추진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고 15분 도시 구현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시급한 것 결국은 자전거 친화 정책인데요 자전거 이용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에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자전거 지원 정책도 마땅하지 않고요 자전거 전용 도로도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고요 자전거 구입비, 자동차 구입비 지원은 많이 하는데 친환경 제주를 얘기하면서 친환경 수도를 얘기하면서 자동차 구입비 지원은 많이 하는데 자전거 구입 지원 얘기는 잘 들어본 바 없죠 뭔가 엇박자인데요 자전거 친화도시 먼저 만들어내야 제주시나 서귀포 시내에 기본 개념에 충실한 이 15분 도시를 구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는 여러 정책들이 있었고 께 시도도 여러 번 했었는데 사실 좀 실패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야 사실 짐작하시는 대로일 테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성은영 연구위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지역 특성과 격차를 반영해야 한다고 봤는데요 또 접근성, 자족성, 포용성, 지속 가능성을 제주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특히 15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활 인프라죠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어린이집 등 생활시설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산간, 마을 등 소외된 지역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이 먼저 필요하다 그렇게 또 보았습니다 일단 오늘 15분 도시 관련해서 분석하는 시간이니까 김 기자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개념 자체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도시화되어 있는 제주시나 서귀포시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대도시들처럼 읍면 지역의 경우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이신 거죠 네, 15분 도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한 이동 이 15분 도시 개념을 조금 훼손해서 혹은 확장해서 대중교통까지 포함한 15분 도시를 추진한다고 해도 제주에서 사실 또 대중교통도 풀어가야 할 과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마을 같은 경우 15분이 훨씬 넘는 1시간에 한두 대 오가는 그런 대중교 버스가 오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15분이 아니라 20분 도시가 됐든 30분 도시가 됐든 정말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밋빛으로 바라볼 사안이 아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말만 15분 도시지 이도저도 아닌 그런 모양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5분 도시라는 개념이 이거 자칫 국내 도시계획 전문가들에게는 이거 망신살이 뻗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김 기자는 오늘 우려와 관련된 얘기들을 해 주신 거고 희망 섞인 기대도 있습니다만 우려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조합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그 부분이 좀 달려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15분 도시 개념을 위해서 먼저 차근차근 그 전에 먼저 확보해야 할 단계 어떤 15분 도시가 가능할지 정말 가능할지 먼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된다면 조금 유연하게 30분 도시를 먼저 추진한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급하게 답정너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 끊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허가 재취소입니다 허가 재취소 영리병원 관련 내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던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다시 취소됐습니다 두 번째 취소인데요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다는 조건부 개설허가에 대해서 이거 소송도 제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녹지그룹 측에서요 이 조건부 개설허가에 반발해서 병원 개설을 허가하지 않았었는데 제주도에서 그러자 취소를 했었죠 이게 2019년 4월이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녹지그룹 측이 소송을 걸었고 제주도가 패소했고요 지금은 조건부 허가에 대한 재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부동산도 매각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러면서 지분 그러니까 녹지국제병원에 지분을 넘긴 건데요 제주도는 그걸 이후로 다시 개설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게 참 복잡하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이어지는 문제이기도 하고 첫 단추가 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여러 차례 드는 그런 건이기도 한데 취소한 내용 좀 다시 이야기를 더 해주실까요? 네, 이거 상황을 풀어가자면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그리고 청문 절차를 거쳤는데요 병원 개설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내일자로 다시 취소한다고 오늘 방문한 겁니다 네, 중요한 게 그러면 개설허가 취소 사유는 어떤 겁니까? 네, 개설허가 취소 사유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허가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을 보면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만 이 허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인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인 국내법인 디아나 서울에 매도했습니다 100%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계약상은 75%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계약 요건에 따라서 녹지 측이 25%를 다시 가져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요건을 이렇게 갖추지 못하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자금 50%요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의료 설비도 없는 상태라 하고요 그래서 허가 요건을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제주도는 보고 개설허가를 취소한 겁니다 네, 이쯤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간에 매각을 하면서 이게 사안이 복잡해졌군요 지금 소송 관련해서는 녹지 측에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이 되어왔었는데 매각을 하면서 이 상황이 복잡해진 상황이다 네, 그러면서 재판도 여러 개 이어지고 있고 이번 또 개설허가 취소에 관련해가지고 취소 처분을 또 취소해달라는 소송으로 또 제기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복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깨닫게 되는 부분이 바로 영리병원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 네, 네 자, 지리한 소송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중요한 문제니까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